안녕하세요. 플루트티스트 최나경입니다. 저는 이 플루트라는 악기와 만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갔는데요.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고 연주하면서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제 스타일이나 주법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서울음악출판사에서 저에게 플루트 교본을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주셨을 때 아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교본을 쓰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처음 악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 즐겁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정말 공을 들여서 열심히 교본을 구성을 해보았고요. 그럼 플루트 재밌게 배우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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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